니가 얘기를 해야지 니가 얘기를 해야지 니가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냥 우리 말하듯이 하라고 니가 얘기를 해야지 니가 얘기를 해야지 맞춰서 근데 운동을 해야 돼 절대 나가서 운동 못해 돌 아까워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게을러서 헬스 가면 돼 스웩 그게 간장, 간장 베이스 간장 베이스로 만드는 건데 그게 고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비싸겠지? 소고기 넣어야 돼 있잖아요 소고기 넣어야 돼 국밥은 아닌데 우리가 내가 이번에 인스타에 버드와이저 그거 팔로우했어 어디 보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해시태그에 버드와이저로 넣을 거야 여러분들 버드와이저로 넣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번 축구 선수들 끝날 때마다 이거 하더라고요 Vuel 대기실에 와 있고요 인디스탄스 경연을 위해서 ㄹ ㄹ 어디서 좀 지식까지 걸어봤네요 ㅋ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지식까지 하려고 ㅋ ㅋ 말을 하셔야죠 덥다 진짜 너무 습하다 여기가 한국이 아닌 것 같아 한국같은데 습구 니가 인사해요 저는 ㅋ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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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은 단골집 한국만 양꼬치 여기 진짜 맛있어요 양꼬치 잘 먹고 싶다 하면은 ㄹ ㄹ ㄹ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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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nches 좀 짤을 것 좀 붙지 말고 ㄹ ㄹ 비가 잘 붙여 인사해요 오늘 약간 ㄹ ㅂ ㅂ ㄹ ㄹ tö ㄹ ㄹ ㄹ 저희 리다님은 설이 하나 있어요 필 ㄹ ㄹ ㄹ ㄹ ㄹ Q... 저희 리더님은 설이 하나 있어요. 도렬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맥주면 좋아. 여러분, 담배는 백해무이입니다. 저한테... 누이는 키가 백해무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라는 건가? 같이... 아찔! 여기 때문에 왜 이게 구독이에요? 이거 구독 아니야? 아니야 유튜브에 보면